우아해. 우리 아기가 해냈어요. 과연 어떤 것들을 아기들이 해냈을지 도전자들을 소개합니다. 스스로 앉기에 도전하는 박진서 아기. 네, 무언가를 붙잡고 스스로 앉으려고 하는 우리 아기. 힘내요. 엉덩이에 무게중심을 두고 조금씩 안정적으로. 네, 앉았습니다. 진서가 해냈어요. 이제 스스로 앉아서 재미있게 놀릴만 남았네요. 침대에서 잘 내려갈 수 있을까요? 윤지현 아기. 네, 뒤로 돌아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발이, 어? 실패했네요. 민망해서 딴총을 부리는데요. 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엉거주춤 하지만 내려가 볼까요? 네, 성공! 지현이가 해냈어요. 용기내어 성공했답니다. 세수하는 아기. 한서연 아기. 세수 바로 시작합니다. 어프, 어프. 네, 다음으로 코도 풀어야겠죠? 엄마 따라서 코를 잡고. 흥! 성공! 서연이가 해냈어요. 손 씻고, 얼굴 씻고, 코까지. 흥! 예쁘게 성공입니다. 오늘도 한 뼘씩 성장하는 우리 아기. 이 세상 모든 아기들의 우아한 순간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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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시오.